오늘 며칠이지? 하여튼간 월요일 우리 다이어트 시작해야 될 것 같다, 유리. 나 배달 횟수 보고 충격 받았잖아. 이번 달에 41회? 아니, 하루에 한 번 그 이상을 시켰어. 이번 달인가? 아직 이번 달 끝나지도 않은데 41회 배달 시켰다, 유리. 배달 중독이야, 배달 중독. 한 달에 31일 아니야? 최소 하루에 두 번씩은 몇 번 묵었다, 이래 생각해야지 뭐. 다이어트 음식 시켰을 수도 있잖아. 그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. 다이어트 브이로그 시작이요. 유리가 주는 아침 건강식품. 녹으면서 파워 편집. 아침 풀세트. 다이소 다이어트. 다이소 다이어트. 빨리 나가 임마. 빨리 나가 임마. 다이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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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유리 이거 진짜네. 유통기한 어제까지 였네. 오늘의 몸기능. 엄청나다 엄청나 조용히 임마 돌겠네 돌겠네 한번 세바퀴 어머나 세상에 행복은 내게는 강했다 남길 줄 아는 남자 그런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몽계랭 남길 줄 아는 남자 남길 줄 아는 남자 유리가 이거 해준다. 유리의 뮤지타임이야? 이런거 좀 해 이게 맞나?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? 약간 그 편의점에서 파는거 알죠? 달달한거 그 맛인데 메뉴 짠 간장이요? 간장말고 양념치킨소스장 얘는 그때 유리 뭐 어렸을때 먹고 오베가짜리 만들라고 했나? 뭐해? 조금 매워 너무 행복하다 유리 차라리 먹방을 해 그게 맞지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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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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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там 3 다이어트는 빨리 끝내고 싶어도 6월까지 약속을 했잖아. 휴방하기로. 빨리 다이어트제를 치고 싶거든. 이렇게 명분 있게 먹으니까 뭔가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. 유지력이 대단하구만. 조심히 가고. 제가 실물로 봤을 때 좀 어떤가요? 실제로 보니까 마르셨어요. 엄청 마르시죠? 아. 진짜 보기보다 진짜 말랐어요. 말랐어요. 너무 떨리는 거 아니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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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이게 젊은 청년들 뭐라고 해야되나? 뭐라고 해야되나요? 주연이요 주연이요 네 저도 주시면 돼 맞습니다 네 이제 버려야돼 그만 미련을 버려 스크래쳐 이제 좀 놔줘 언제부터 할 수 있어 이거?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맞아요? 물 많이 넣었잖아요 안 짠 라면 다이어트 라면 다이 하는 브이로그는 아니죠 물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안 짜서 이거 다이어트 라면이 비닐때문에 거름내야